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정부가 대선을 얼마 안 남겨두고 대출 연체자의 최대 70%의 원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국민들 사이에서 아니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을 완전히 지금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볼맨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 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 협약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보증부 대출 신용회복 개선안을 논의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증부 대출이라는 것은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보증을 사고 서민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빌려주는 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업무 협약식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율의 변경인데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하고 금융회사 보증기간 간의 협약에 따라서 상각채권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출은 최대 7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의 원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보증기간이 대신 갚아주는 대의변제 이후에 1년 이상이 지난 모든 대출권에 대해서 최대 70%의 원금 감면 혜택이 적용이 된다고 전하고 있고 또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빌려준 원금 대부분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원금 감면 기준도 대폭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보증부 대출은 연체 후 3개월이 지나면 대의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의변제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원금 감면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이것도 앞으로는 대의변제일로부터 6개월만 지나면 원금 감면이 가능하게 바뀔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와 같은 기준의 적용 대상은 소득이 없어지거나 현저하게 줄어든 취약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장기소액 채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채무층을 대상으로 비탄감 대상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며 또 금융당국 측에서는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계차주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취약채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러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해당 제도의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역시나 문제는 형평성 문제인데요. 현재 이를 두고 빚을 성실하게 상환해온 대출자들 사이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고 이들은 가계에 부담이 되는데도 꼬박꼬박 이지하고 원금을 납부해온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정부에 계신 빚을 떼먹은 이들이 빠져나갈 구멍만 넓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용시장 왜곡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통상 신용시장은 고신용자 성실상환자일수록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게 상식이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대출 원금 감면 신용사면 등 연체자 구제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가계 대출 억제를 위해 고신용자들에게 높은 대출 이자를 물리다 보니까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어떤 신용등급의 고객이 얼마나 잘 대출을 갚았는지 기록된 것을 가지고 영업하는 금융회사의 근간에 흔드는 제도라고 비판을 했고 은행들이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정책이라든가 제도로 받지 말라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돈을 뜯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은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등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다수의 선의의 금융소비자들이 금리를 더 내야 하는 역차별을 발생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라면서 신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 흡수력이 강한 편이지만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손해를 메꿔야 하는 악순환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한 저축은행의 관계자는 사실상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고객은 신보기에서 심사해가지고 승인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제도는 금융사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고 또 일부 채무자들은 이를 악용을 해가지고 채무를 줄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면 정책으로 채무가 줄어들면 이후에 다시 대출을 받고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면 그때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개인회생 기간도 3년으로 줄어든 상황이어가지고 한마디로 3년만 버티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빚을 갚으면 바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러한 정책을 꺼내든 것은 표심을 의식을 해가지고 현금 살포에 이어서 선십성 정책을 꺼내들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위가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이번에 채무 조정 대상이 된 채무 금액만 무려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제때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이들이 짊어지게 된 것이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틴들 역시도 정말로 이번 정책은 어이가 없다면서 이번 정부는 왜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다 적패로 몰아붙이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이번 정부 들어서 모든 기준과 원칙이 깨지는 것은 기본이고 하다하다가 비탄감까지 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도대체 상식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이런 게 공정과 평등 정의인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현재 4남매 키우면서 빚지고 사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밤낮으로 투잡에 쓰리잡 하면서 7년 이상 전부 다 빚을 상환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허탈한 마음이 든다라는 지적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을 등신으로 만드는 전부다라는 지적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이거는 진짜 아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열심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면 혜택을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자꾸만 힘 빠지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